수현아, 들려? 수현아, 들려? 수현아, 들려. 잘 봐. 야, 왜 나보고 쳐? 야, 나와봐. 야, 나와봐. 야, 나와봐. 야, 나와봐. 야, 나와봐. 190. 빨간 마저씨까지 190. 거기까지 끓이고 가야돼요. 해저드가... 여기까지 210. 오른쪽도... 똑같애요. 오른쪽도 다 워터 해저드예요. 우측도. 아, 진짜. 나이스. 여러분, 저는 솔직히 이게 야식 내기잖아요. 근데 사실 좀 빠듯해요. 핀까지 200m 우여, 캐리가. 캐리가 일단 180m는 나와야 하는데 네. 다들 해. 아, 제가 진짜 온 힘을 다 쳐 보겠습니다. 잠시만 준비 운동 좀 할게요. 간다, 초온. 100원. 시합되었으면 끊었을 거예요, 아마. 1. 2. 2. 3. 3. 2. 3. 3. 올라간다. 올라간다. 129에 뒷바람이야? 8번? 8번. 8번. 9개 7컨. 어, 컴퓨터 소리 너무 좋다. 너는 8번 쳤어야지. 캐리가 안 나올 것 같아. 괜찮아. 괜찮아. 프로야. 너 마크 바꿨네. 별 이쁘다. 116. 9번 컨트롤. 인정에서 컸어. 혜린이 잘 갔는데. 이것도 크다. 바람이 생각보다 세네. 인정이 더 낫던데. 이거 사실 제가 우측 엣지를 찍었는데 조금 더 가깝길래 우측 보고 쳤다가. 피팅 50? 네. 피팅 50. 수영아 나 살 빠졌어? 나 살 빠진 것 같아? 나 지금 내복 잔뜩 입었을 때? 좀 깜빡하게 입었어? 어 지금 내복 많이 입었어. 와 라이트 우리 후반에서 라이트를 치고 11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. 언니 여기 살짝 내리막이죠? 내리막. 내리막. 제가 라이를 잘 못 봐가지고. 언니 경선은 어디에요? 경선은 어디에요? 피팅으로 골려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위밥 지나서 한입 다 큰다 해 만원. 뭐라고? 아니야. 못 붙일 것 같아. 붙인다 내가. 붙이면 꺼지잖아. 뭐. 스티! 스티! 못 하겠습이야. 하하하하 라이가 많다. 아 치긴 잘 쪄는데. 여기가 지금 라이트라 그런지 경사가 정말 잘 안 보여요 이게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1개 되지 마 미안 단순 프로의 버디뽑 보시죠 우리께 너무 센니? 아 진짜 라이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안 보일지야 스트레이트 약해야겠다 약하게 왜 열 받냐고 나약하다 나는 아 머리 치고 싶다 소연이 힘내세요 소연이가 있잖아 그거 어떻게 불러줬네 네가? 좋아 오 발끝이 상했었는데 포인트야 파 파 이렇게 애톤을 쏴도 파합니다 아 이게 라이트 경기라 그린저 그린저가 사방팔방 저랑 같은 타네요 씁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주연프로가 파3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3m 몇 번 치시나요? 5번 칩니다 맞바람이랑 좀 빡세인데요 해보겠습니다 와 이제 진짜 제대로 라이트다 와 이제 진짜 제대로 라이트다 아 어 이건 좀 오비? 아니야 공은 있죠 지금 공이 우측으로 위험하게 라이트라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약간 밀어치려고 했는데요 네 생크날 뻔했어요 그래도 공은 괜찮으니까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시죠 점점 자 자 밝은데 어둡지 않아요? 지금 어쩔 수 없어 이제 오늘 주연이의 공이 오비가 났으면 상당히 야식을 사야 확률이 높아지고 있네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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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더 오른쪽이야 나 더 오른쪽이네 아니 근데 아까 푸드독 하나를 들렸어 표정만 가서 빨리 다시 찍어와 여기 해저스잖아요 아 그래요? 네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는데 해저도 말뚝이 없는데 해저도야 해저도 말뚝 있어요 아 있어요? 네 언니 저 공 찾고 올게요 어 여기 공 있다 어디 인사 잘한다 인사 잘한다 제가 맨날 꼭 이렇게 쳐요 잘 오다가 오비나고 해저도 빠지고 민영이 찍어주세요 위험해요 거기서 할게 이걸 신을 같이 빨리 너무 어려운데 노래가 너무 어려운데? 노래가 와 와 네 오 라이스 방커 우리 이제부터 다음월부터 고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 스포츠까지 휘어가지고 어 카트 안 타고 너 저기 오르막 봐봐 너 지금 너 아니 아니 여기 맞아요 아 난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언니 마크해주세요 저 늘 거거든요 늘 거면 저기 안 걸리는데 슬라이스 화이팅 54도로 졸리굴린다 졸리굴린다 슬라이스 라며 너가 말했잖아 표정 봐 하하하 언니 빈에 그거 깔아줘 명량이긴 한데 가끔 이럴 때 흑앗말리가 안 된단 말이죠 알코피? 고맙습니다 반갑적으로 질궈주세요 알겠어 아 나 진짜 세월이 연습복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나 보기 퍼즈야 아 약해 아 나 진짜 요즘 너무 좋은 그린에서 맞히니까 너무 좋은 그린에서만 쳐가지고 대표님 보시고 계시죠? 손우 대표님 오케이 레츠고 저도 쳐봤는데 좋더라고요 홍지연 프로 보기로 세이브를 할 수 있을지 아니 근데 라인드가 있으니까 라이가 잘 안 보인다 오해 여행을 도착한 곳 여행을 가진 곳 여행을 가진 곳 여행을 가진 곳 와우 오케이 와우 와우 저 라이트 여기가 올라가는 길 여기가 제일 이쁜 길이지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 여기 올라가는 길이 라이트 와우 이쁘죠 여러분 저 쭈이쭈도 소녀감성이 있답니다 현재 시간 7시 40분 저희는 갑니다 실버놀로 이제 하늘 봐봐 와우 나 진짜 약간 놀이동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치 티익스프레스 2번역은 티익스프레스 티익스프레스입니다 왼쪽입니다 브리스톤 곱스 좋아요 최고에요 와우 와우 저 멀리 와우 여기 저 진짜 골프 친지 지금 12년차 되는데 살면서 이런 느낌 처음받아봐요 너무 좋아 지금 지금 이제 패키는 라이트가 꺼져가지고 이제 화이트쯤이에요 너무 추워 언니 여기 한번 우측 저기 밝은 라이트 네 밝은 라이트랑 빨간색 아이티 사이요 네 네 됐다 네 이리 와있네 쩝쩝 시작! 잘 안 보이던데?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삽니다. 완전 프로의 인생. 잘 안 보여? 뒤에 배송빛인데요? TFC? 아니야 잘 보여. 아이 배경 이쁘다. 아 추워 죽겠다. 나 샷 좀 좋아졌네? 샷 엄청 좋아졌는데? 그렇지 나 스윙 좀 못 봤어. 응 컨택도 좋아졌어. 너 혹시 내 방송 봤니? 너 방송했니? 못 봤어. 나 엊그저께 본방 했는데? 방정 찍어? 응 레슨 방송 나 컨택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인데? 우리 지금 TV가 없어. 아 너가 그거 분출하고 좋아진 나라탕이야. 아 진짜? 아니야. 스윙은 안 좋은 프로님이지. 프로님 방송 보고 계세요? 저희 공 지금 프라이 앵글 모여있어. 민정아 몇 미터야? 115. 115. 오케이 레슨 고. 오케이 레슨 고. 와 나 그 만일간도 하나 찍은 것 중에 딱 한 장만 썼어. 그 마지막에 딱 찍은 거. 근데 너 한 장이 어디냐? 민정아 얼마 봐? 115. 민정아 얼마 보냐고? 5만 원. 민정아 얼마야? 야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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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필? 네. 야 115. 아 안 갈 것 같은데. 9번 쳐본다. 그냥 그냥. 나이가. 정사가. Machine mic. 다음날 잡아 주'. 내가 coloss spies. 동생들. 으어 what força. 야. 우와 붙었어. 앙 motiv i 안주한 프라님께서 말씀하셨지 소Sound 나이에선 sel대 훅을 치는게 아니라 컷을 치는 거라고. 저 이거 알았고? 프로님 보고 계세요? 많이 춥냐? 뭐지? 너 약간 축구 경기 온 그런 느낌이야 감독이야? 콧물 보이면 사고야 제대로 방송 사고야 나 오늘 열심히 하지 굿 미스 굿 샷 굿 미스 여러분 언제나 미스샷이라고 무조건 낙담할게 아닙니다 버디를 해보겠습니다 이 투샷 멋있는데 우측 좌측에 다 했어요 시작은 우측이고요 조현종 프로에 버딧벗 많이 안약해 약하네 경사가 옆에서 보니까 내려갔다가 완전 오르막이야 오 좋다 오 좋다 아 아 자 버디 해보자 자 버디 해보자 너무 어려 와우 아 야 너 눈 살찌 방금 확 아 우리 이렇게 오케이 주면 주고 신중하게 치면 들어간다? 마음이 편해서 그러잖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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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두 미터에 내림아 저 친구들 저기 사진 찍고 있고 50% 내리막이니까 충분히 갈거에요. 아! 저 피칭 잡았죠? 피칭 컨트롤 한다고 맞아. 자 갑니다 피칭 컨트롤. 피칭 컨트롤. 왼쪽. 정답하고. 맞고. 온. 나이스. 벽 일부러 맞춘거에요 언니. 안 돼. 야 빨리 와 이것들아. 사인이 특산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. 지집애들. 내리막골. 멋있게. 샷. 아 괜찮아. 어 씨 좀 크다. 쿠션. 오. 나이스. 어 근데 조금 크다 이것도. 가자. 윤정아. 왜 추우니까 힘만 세져. 살살 쳐. 오. 나이스. 윤정아. 방금 몇 도로 어떻게 친거야. 58% 칙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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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. 낮게 치는거야. 그러면. 낮게 공이 나가는데도. 스피를 먹는거야. 스피를 먹는거야. 어 약간 내리막경사일 때 스피를 먹이는 그런 방법인가. 응 너 나이 다 밟잖아 짧을 것 같아 자 가자 오 여기가 그 아데닐의 트레이드마크 감성보차 어딨어요 오뎅? 아 여기 있네요 그래 먹자 먹자 감사합니다 하나씩 주세요 왜 음식 앞에서 얌절해지는 건데 얘 이름이 사실 조오뎅이에요 이거 주세요 나 얘 핸드폰 저장돼 있는 거 조오뎅이야 오뎅을 좋아하잖아 여기 있는 오뎅 다 먹을 수 있을 야 5초에 몇? 8개 다시 먹어 8개? 8개는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8개는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못먹나? 못먹나요? 아니 딱 못 먹는 거 너 뭐 먹어? 너 뭐 먹다? 너 지금 뭐 먹냐? 금방 또 드릴게요 아 네 그럼 나 먼저 먹을게 제가 안 먹냐? 맛있어 보여 근데 지금 약간 퀵 걸려면 자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8시 24분이고요 8시 24분 라인 턴에서 어묵 먹는 중입니다 오늘 골프 치러 온 거야? 먹으러 온 거야? 먹으러 골프 치는 거야 먹으러 골프 치는 거야 먹기 위해 골프 치는 거죠 근데 원래 골프장이 이렇게 포차식으로 된 데가 없을 걸? 그치? 나도 여기서 처음 본 거 같아 이렇게 포차로 진짜 여기 아데닐 오시면 저는 야간 라운딩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가 밝을 때 보는 것보다 어두울 때 이렇게 조명을 켜서 보면 맞아 나 아까 사진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 잘 나와요 여성분들 인스타그램 좋아요 많이 눌리고 싶으시면 저녁에 와서 사진을 찍길 바랍니다 강추해요 아니 여기 위에 8번홀 팍3에서 힙박스에서 이렇게 비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8번홀 팍3 힙박스에서 그래서 아까 막 사진 찍었어 8번홀 8.8번홀에서는 또 저기 저기 생전 사진 찍었는데요 아 거기 조명하고 에큰색 아 그 다음번에 나온다 했을 때는 3번홀 그 생전탑 쪽으로 아 포토존을 늦게 알았다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언제 보내고 우리 세종몬에 있는 우리 많이 보자 우원 아 우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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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웅